매달 100만원이 넘는 주거비를 쓰더라도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 만렙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아파트 월세 거래량 약 4만 5천 건 가운데 월세값이 100만원 이상인 거래량은 약 1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46.9% 오른 수치입니다. 이렇게 월세값 100만원이 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1차 105제곱미터와 성동구 옥수동 레미안 옥수리버젠 59제곱미터의 월세값은 1년 사이 각각 90만원, 60만원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선 전세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수요자가 몰리면서 월세값이 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